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가 파부터 기름에 짖었잖아요.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여러분들 파전 만들 때 이건 제가 광장시장 이런 데 가서 보고 배운 건데 파를 먼저 실컷 익히더라고요. 파에서 이 맛을 쫙 빼는 다음에. 형님 한 550개 되는 것 같아. 오 많이 갔어 많이 갔어. 많아 많아 많아. 조개살 진짜 조개 한 2,500개쯤 올렸어요. 딱 올려가지고. 와우. 아우 계란도 좋아 이런 거에요. 저거 뭐야 비쥬얼? 좀 매운 거 원하시나요? 저요. 네. 매콤하게. 오늘 수윤이 형이 하루 종일 매운 거. 매운 거 땡겨 매운 거. 형 혀의 감각을 아예 없애줄게. 많이 매울 거 너무 매울 거야. 난 너무 매울 거 걱정인데 속 버릴까 봐. 여기 지금 여기 고추 세 종을 넘어 얻은 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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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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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우 와우. 와우! 와! 이래야 담배도 안 나거든 와우! 아 오빠 저 수금도 몇 마시지 가볼게 수금도 덜 씻기 안 돼 안 돼 와우! 와우! 오우! 와우! 오우! 멋있어요! 형, 이 민물 과제가 여기서 이름이 우라래요. 우라? 우라. 그래서 이게 맵게무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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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괜찮다. 괜찮아요? 그러면 이 요리의 이름은? 맵게무우라. 와, 맛있는 냄새. 와, 냄새. 와, 냄새. 하전. 하나, 둘, 셋. 오, 셰프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숨길라. 와. 너무 맛있어. 다다다다. 우와. 잘 됐다. 진짜 잘 됐다. 우와, 비주얼 보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전 맛있게 드시죠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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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, 너무 맛있겠다,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자. apart from outside all the witnessed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